울산 가수님이시거든요.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. 요새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낮에는 저 마두의 축제에 가서 초대 가수로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왕림하시는 체력도 대단한 우리 김미경 가수님의 네 사람 타이틀곡 듣겠습니다. 네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사람 타이틀곡 듣겠습니다. 네 사람 타이틀곡 듣겠습니다. 네 사람 타이틀곡 듣겠습니다. 네 사람 타이틀곡 듣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사람 타이틀곡 듣겠습니다. 네 사람 타이틀곡 듣고 있습니다. 네 waar다구요? 다 어디를 저만치 멀어 다 바쁘니깐 아이를 잡고 당신 옆에 있어옵니다 사랑은 아프다고 누군가 말을 하지마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프지 않을 겁니다 혼자 생긴 땅은 또 생각나는 사랑 그런 사람이 생겼답니다 소라한단 말에 버리면 저만치 멀어질까 누군가 말을 잡고 당신 옆에 있어옵니다 당신 옆에 있어옵니다 당신 옆에 있어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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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